엄마 안 오지? 다 풀렸지? 엄마, 엄마! 산호 오빠 아니야? 도망 내려올게. 응. 응. 오빠 불러봐. 오, 오빠. 크게 불러야지.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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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는 왜 들어와? 그럼 여기 가서 앉아? 그럼 집에 가있던가. 바로 가면 피하는 것 같잖아. 설거지나 좀 하다 갈게. 아빠가 전화 안 했어요? 오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셨을 건데. 했어. 엄마. 괜찮아. 오빠가 너 처음 봐서 그래. 닮았지? 네. 그러면요. 닮았으면요. 누구랑? 윤주헌. 어? 애 좀 데리고 나가 있어. 어. 오빠 것도 사주세요. 오빠 건 집에 많이 있어. 너 김산아가 그렇게 좋아? 엄마가 그러는데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하나를 알아가면 나랑 오빠랑 둘 뿐이래요. 뭘 둘밖에 없어. 셋이고 넷이고 다 같이 사면 되는 거지. 그래도 돼요? 그럼. 그럼 언니도 같이 갈래요? 뭐든?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 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엄마가요. 겨울방학 되면 오빠랑 같이 서울로 갈 거래요. 서울? 응. 그래서 서희랑 같이 밥도 먹고 맨날 놀고. 그래? 소희 오빠 보러 가고 싶어요. 오늘은 안 돼. 왜? 소희 오빠 보고 싶어. 지금 가도 되잖아. 밥 먹고 가도 되잖아. 엄마도 오빠 공부 싫어. 소희는 보고 싶어. 화장실은.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먹고 있어야 돼? 어? 오빠. 오빠 학원 늦겠지? 밥은 못 먹겠다. 빨리 먹으면 돼. 햄버거? 라지 세트.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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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 봐. 어? 어디 가? 어? 여기? 여기가 아파? 여기만 아파? 여기만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 진짜? 정소희! 소희야. 너 엄마가 얌전히 밥 먹고 있으라고 했지? 바보여서. 엄마는 오빠 안 보고 싶다고 했어. 오빠. 오빠. 아, 이 오빠 다쳤잖아. 너랑만 엮이면 이래. 조희 엄마 말 잘 듣는 애 아니었어? 왜 네 오빠만 엮이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니? 여보세요? 소희 바꿔봐. 소희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아줌마한테 너 만나러 가게 간다고 했다는데? 소희 없어졌어요? 언제요? 아저씨. 소희 안 왔어요? 소희? 소희 안 왔어? 왜? 애 없어졌대? 응. 그것도 혼자 나간 것 같아. 가게 안 왔어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나 근처 좀 찾아볼게. 소희야.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그래, 나이스. 그래, 나이스. 그래,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좀 해봐, 기다리마. 경찰 아저씨들이 와가 엄마 찾아줄기다. 엄마 찾는 거 아니고요. 오빠 찾아요. 오빠! 어디서 찾았어? 옆 동네 국수집. 신고받고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찾아와. 다행이다. 찾았으니까 됐어. 됐다. 다음에 또 이러면요. 오늘처럼 또 우연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소희 엄청 걱정돼서 그래. 정말? 정소희! 누가 너 마음대로 집 나갈 했어? 엄마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가. 오빠. 가. 소희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집 나간 적 한 번도 없었어. 오빠라고 너 화나잖니. 네가 먼저 동생 찾아오면 이런 일 생기겠니? 당신 뭐하고 산하 탓이야? 그럼 내가 애를 24시간 감시해? 산하하고 애하고 얼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갑자기 얼굴 보러 갈 만큼 아직 친하지도 않고. 시간이 문제야? 가족이잖아! 엄마가 너 10년 만에 봐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내가 못 본 새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소희도 오빠랑 삶은 좋아할 거고. 그래. 내가 노력하자. 내가 너를 용서해보자. 필요 없다고 말했었잖아요. 재혼할 때도 소희 태어났을 때도 연락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제발, 제발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 그런 말은 내가 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만하세요!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너 때문이잖아. 다 너 때문이잖아! 그만! 그만해! 죽었잖아! 그만해! 나와! 아, 나오라고! 아, 오돌마야! 아, 나 아, 나 아기까지. 네모가! 아, 너 아기까지. 아, 나 아기까지. 오지마. 김수정 오지마. 한길... 대체 왜 돌아왔니? 당신이 믿든 말든 상관없는데 나 사나 생각해서 돌아온 거야. 소희 보고 뭐 느낀 거 없어? 소희가 왜? 닮았잖아. 사나한테 소희는 두 번째 기회야. 아무리 밀어낸 척하면 걔 끝까지 소희 모질게 못해. 남매끼리 잘 지내는 거 다시 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어디 가세요? 몸은 어때? 괜찮아요. 열도 내렸고. 그럼 옷 입어. 깨끗한 걸로. 오랜만이네요. 그런가?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한 말 이제 신경 안 써요.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써져.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진짠가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하물며 엄마 말이면 더 그렇지. 그래서 아빠도 말로 해 보려고. 소희는 내 잘못 아니다. 둘이 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둘만 놔둬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미안해할 필요 없고 소희한테도 일부러 모질게 할 필요 없고 더 잘할 필요도 없어. 어쨌든 네 동생이잖아.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네. 네. 내년에 저 면허 따윈 저랑 자주 같이 보러 와요. 아빠만 혼자 오지 말고. 그래. 그러자.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안 받았으면 안 받는구나 하세요. 오빠. 소희구나.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얼버무렸는데 안 통하는 것 같아. 울다가 잠들었어. 제가 뭐라고 할 줄 알고 소희한테 전화하게 해요. 좋은 말은 아니겠지. 소희 방패로 쓰지 마세요. 소희한테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시험을 잘 쳤니?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원소년 학교 정했어? 아직이요. 후보는 있을 거 아니야. 서울에 올라오면 어쨌든 자주 볼 건데 미리 알아야 도와주지. 아니요. 여기서 다녀요. 너 평생 총구석에서 살래? 너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그것밖에 안 돼요. 넌 엄마가 죽는다고 들어 누워요 얼굴에도 보여주겠다? 왜 말을 그렇게. 끊어. 여보세요. 네? 네? 아빠! 엄마, 엄마 사고 났대요. 운전석에 소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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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에요. 소희 지금 엄마 아픈 거 알아? 응. 아빠도 아파. 근데 몇 번 자면 다 낫는 데 있어. 일단 저도 상황을 잘 몰라서. 왜? 그러면 소희는 아줌마랑 몇 밤만 같이 있을래? 엄마랑 아빠 낳으면 외삼촌이 데리러 갈게. 응? 슬아! 슬아! 마지막에 집에 가. 마지막에 집에 가. 마지막에 집에 가. 아, 엄마 모를래. 엄마. 아빠, 엄마. 소희 엄마 살게 싫어. 엄마도 아빠도 없고 혼자 웃었단 말이야. 소희야. 그럼 엄마 대신 오보랑 같이 있을까? 응? 진짜? 제가 잠깐 소희랑 지낼게요. 무슨 소리야? 외삼촌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소희도 보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치. 아이, 그럼 잠깐 있어볼래? 나야? 좋긴 한데. 먼저 내려가세요. 제가 며칠만 더 있다가 갈게요. 와봐. 안 돼. 네가 무슨 애를 봐? 며칠 만이잖아요. 학교는 어쩌고?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아까 아빠도 봤잖아요. 엄마 얼마나 많이 나췄는지. 소희한테 지금 엄마 바로 못 보여줘요. 저도 놀랬는데 며칠이라도 더 낳아서 보게 해야죠. 소희 지금 애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게 왜 너야? 그럼 저 말고 누가 있어요. 아이... 엄마 깨면 소희부터 찾을 거예요. 그때 둘 다 괜찮은지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오늘은 오빠만 보고 나올게. 왜 오빠만 엄마 봐? 소희는 엄마 조금 더 나으면 보자. 내일이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어제도 내일이라 그랬잖아. 엄마가 소희 보기 싫대? 엄마가 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많이 아파서 그래? 왜 삼촌이랑 아줌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아줌마가 우리 엄마 못 깨어나면 어쩌냐고. 엄마가 왜 못 깨어나. 원래 수술하면 빨리 나으려고 잠 오래 자는 거야. 진짜? 응. 진짜. 오늘도 병원이야? 응. 이제 면에 들어가려고. 저녁에 전화할까? 나 물. 물 있잖아. 그럼 주스. 알았어.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앉아 있어. 권정희 씨 보호자분 아드님 안 계세요? 권정희 씨 아드님. 우리 오빠야? 아휴, 저럴 줄 알았어, 김산호. 오빠야! 앉아 있으랬잖아. 엄마 깨어났대. 이게 소위 볼 수 있나 봐! 시간이 문제야? 가족이잖아! 오빠! 오빠! 우리 가족 아니야. 너랑 나랑 피가 섞어서 왜성이 같아야 돼. 나는 김산하고 너는 윤주원이야. 오빠! 엄마야! 엄마는 엄마는? 엄마 이제 괜찮아. 근데 어떡하지? 엄마 조금 더 나으면 소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싫어! 엄마 본대매! 엄마 깼다며! 지금 올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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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깼어? 아직 유치원 갈 시간 안 됐잖아. 오빠! 병원 와서 딸 쓰고 울어서 미안해. 안 먹고 남겼어? 이것도! 생일 때 남은 건데 이걸로 오빠 소원 하나 빌게 해줄게. 소원 빌어! 빌었어.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 듣고 이뤄주잖아. 누가 듣는데? 몰라. 근데 말로 해야 돼. 유치원에서 그랬어. 소위 생일 때 소위가 말로 시크릿 인형 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시크릿 인형이 생겼어. 소위 소원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오빠 소원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원래 없었어.